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정해먹어서 이제부터는 전혀 죄를 지켜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제 다시는 안하겠다 이겁니다.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두 다 같이 전도하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오라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간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.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우리 다 같이 천국에 올라가야 됩니다. 하나님 앞으로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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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